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제가 원하던 박수였습니다. 여러분 지금까지 아홉 분 성악가 분들 쭉 들어보면 그 작곡이 어떻다고 느끼세요?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나죠? 우리나라 고유의 그리고 또 우리 TGY 심포니오케스트라단이 그 감정선을 이어줘서 오늘 화요일이죠. 화요일 밤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뒤에 우리 태안군립합창단 오셨는데요. 이 합창단은 정말 태안에서 오늘 아주 어렵게 오셔서 여러분 다른 분보다 아주 박수를 더 크게 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이 태안군립합창단은 2002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15년 동안 정말 태안군민들을 위해서 지역 활성화 방안 음악연주회를 많이 그동안 경력을 굉장히 많이 쌓으신 분들인데요. 오늘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음악을 또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내 구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두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. 자 상임지휘자 차정식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차정식 선생님 나와주세요. 차정식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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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